네, 그러면요, 자, 이게 낮에 계속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좀 한번 저녁때까지 소식을 기다려 보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최대한 소식을 기다려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1년에 한번 법정에 가놓고 잤대요. 그래서, 이걸로 비칠까, 아니면 이걸로 비칠까, 이게 낫겠죠? 아무래도, 어차피 이 오른쪽에 랭킹 광고 뭐 이런 것들이니까, 그냥 채팅창, 캠으로 가릴게요. 네, 귀가할때 지친 기색을 비치며, 심지어 철자도 틀렸죠. 어, 어쨌든, 네, 뒷모습이라고 하고요. 음, 전두환씨의 뒷모습. 근데, 언론에서는 아직도 이 호칭을 전 대통령이라고 쓰네요. 뉴스에서는 지금 전부 다 전두환씨라고 바꿨는데. 그, 전두환씨라고 불러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면요, 물론 이제, 전대통령이었던 건 맞아요. 그런데, 예우가 박탈된 사람한테 언론에서 굳이 전대통령이라고 쓸 필요는 없다고 봐요. 예우가 박탈된 사람한테 전대통령이란 치고는 안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박근혜 씨라고 부르잖아요. 음, 그, 이 조비호 신부님이, 내가 아빠한테 물어보니까, 아빠가 이제, 그, 고등학교 대학을 광주로 나왔잖아.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그, 세리명만 비호래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이름까지 세리명처럼, 그, 주민등록상 이름까지 세리명으로 붙인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 저기, 서울대교구 주교님 중에, 그, 구요비 주교님만, 그, 세리명 따라서, 그, 실제 주민등록상 이름도 간 거예요. 그, 세리명이 욕이거든요. 그, 욕이라는 성인이 있는데, 그걸 이제, 한자를, 한 글자만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욕이라고 해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이름을 붙인 주교님이 한 분 계시긴 한데, 음, 그쵸. 죽은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 이것도 명예훼손이에요. 음, 그, 고인 명예훼손이죠. 그, 이, 어쨌든, 이 비호 신부님에 대해서, 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분이, 그, 광주 관련 인물이시다 보니까, 그래서 재판이 광주에서 열려요. 부인도 같이 동행을 했어? 근데 부인하고 나이 차이가 꽤 되네요. 만 89일 거 아니야. 잠깐만요. 지금, 전두환 씨가, 그, 전두환 씨가, 어, 1931년생, 어, 만 89세구나. 음, 만 89, 아직 90대 안 됐네. 참, 네, 어쨌든, 아, 21시 14분에, 연희동 자택에 도착을 했대요. 그래서, 그, 집이 연희동이야? 음, 시민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 범주 혐의 인정 안 하느냐, 취재진 질문에, 그냥 대답 안 하고, 자러 갔대요. 법정에서 열심히 졸아놓고서는, 집에 바로 자러 들어갔대. 참, 밤에 그러고도 잠이 잘 오겠다. 음, 경찰의 인력을, 두 개 중대나, 놀 필요가 있을까 싶기는 해요. 물론, 이게, 전직 대통령의 예우가, 박탈된 사람들이요. 그, 의전의 예우는 없어요. 집 같은 편하나? 글쎄요. 전두환 씨가, 과연 광주가 집같이 편안했을까? 하여간 그건 모르겠고, 사실 그거예요. 그, 전직 대통령 예우를요. 그, 원래 전직 대통령도 의전 있는 거 알죠? 그, 경호, 각종 행사에서 경호해주고, 그, 전직 대통령들도 그거 예우는 있어요. 그, 뭐냐, 국립병원, 그, 보훈병원이나, 그, 국립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국비지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각종 진료비 이런 거에 국비지원이 들어가고요. 하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사람한테는, 이런 개인적인 진료 이런 거, 국비지원이 박탈돼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의 그 예우가 박탈되면요. 제공되는 게 한 가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직 대통령으로서, 의전으로서의 경호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집하고요. 그, 왓, 그, 개인적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약간, 경찰 경호를 붙여주는 것 이외에는, 그러니까 대통령급 경호는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우가 박탈된 사람한테, 그러면, 개인 신변 보호는 왜 해주느냐, 보완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력 낭비가 아니고, 대통령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국가보완과 관련돼서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이, 만약에 이제, 그 사람이 납치돼요. 유출이 될 수 있잖아. 군사보완과 관련해서도 유출이 될 수 있고, 아니면, 그런 국가 기밀사항들 있죠. 그런, 유출되면 안 되는 그 기밀사항들 있어요. 그, 뭐냐, 그 각종 비문들 있잖아. 혹시 이거는, 음, 혹시 이제, 행정공무원이나, 행정병 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이, 받겠다 얘기하면 안 되는 보완사항이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런 거를, 대통령이 했던 사람들은 다 얘기를 듣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보완 문제 때문에 붙이는 거지, 그 이외에, 별도의 정말, 편의상 경우 이런 건 1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군사보완이 이런 거지, 갖고 있다는 거지, 음, 그러니까, 정말 이제, 죽을 때 무덤으로 갖고 가야 되는, 그런 기밀사항들이 있다는 거야. 청와대에서 있었던 일들 중에서, 음, 그러니까 기록이 공개된 거 말고요. 음, 하여간 그런 문제들은 사실, 사실 그래서, 그, 뭐냐, 검은색 차량, 이런 것도 아마, 아마, 차량,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아마, 그, 따라다니는 차 한두 대 정도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예우가 박탈된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예우가 박탈됐던 사람은, 전두환 씨, 노태우 씨, 이명박 씨, 박근희 씨, 이렇게 4명이죠. 왜냐면 이명박 씨도요, 그, 물론 이제, 그, 원래, 이제, 원래 이제, 그 3심까지 가서 최종선거로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유죄, 무죄가 판결이 되겠지만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살면, 금고는 알죠? 금고형은요, 가택연금이에요. 집에 갇혀있는 형만으로도, 그러니까 벌금 정도는 아닌 거 같고요.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게 되면, 예우가 박탈이 돼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했던 사람들 중에, 살아있는 사람들 다 지금 예우 박탈되어 있는 거 알아요? 천두환 씨 살아있죠? 노태우 씨 살아있죠? 이명박 씨, 뭐냐, 지금 거의, 아마 집에 가택연금일 거예요. 이명박 씨는 가택연금이고, 그, 박근혜 씨는 지금, 감방에 있죠? 응. 이명박 씨 다시 들어갔나? 응. 어쨌든. 그렇고, 일단은, 이명박 씨는 현재, 형이, 형을, 일단은, 그, 감방에 들어갔다 왔기 때문에, 일단 예우를 못 받아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노태우 씨는, 뭐냐, 그, 1900, 그, 자꾸 보복하면요? 안 걸릴 사람 없다고? 근데, 참, 그러기는 해요. 그, 윤보선 전 대통령의 경우는요, 그, 윤보선 전 대통령이, 박정희 정권 때도, 국회의원에, 활동을 했거든요. 윤보선 전 대통령은. 그런데, 그러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본인이, 하야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회에서 탄핵이 올라가기도 전에, 탄핵이 올라갈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하야하는 시점에, 국회에서 탄핵이 올라갈 수 없었던 이유는요, 그때, 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던, 이기붕 씨가, 그때까지 국회의장이었거든. 그러니까, 그, 국회의장 사퇴했고, 그, 뭐냐, 당선인 자살했죠. 그런 상황이니까, 국회도 제대로 열리지 못할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탄핵이 못 올라가지. 그리고, 그, 이승만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민주당 정권에서, 그래, 본인이 그래도, 뭘 알고, 하야는 했으니까, 그래, 꼬리표는, 전직 대통령 꼬리표는 붙여줄게. 그렇게 됐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들어오지는 마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예언은 해드릴 건데, 들어오진 마세요. 해서 죽어가지고, 현충원으로 왔잖아.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임기중은 죽었기 때문에, 박탈할 여지도 없었고, 그리고, 윤보선 전 대통령 같은 경우가, 아마, 박정희보다 오래 살았을 거예요. 근데, 윤보선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국회의원 중에도, 계속 투쟁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뭐냐, 다른 의원들은 다 막, 잡혀 들어가고, 막 그랬었는데, 윤보선 전 대통령은, 그, 전직 대통령이라고, 나름 예우는 해준다고, 그, 집에서 나오지만 말라고 했대. 금고형까지는 안 했고, 약간 그래서, 형을 지는 적이 없어요. 윤보선 전 대통령은. 최규하 전 대통령이야 뭐, 그냥 몇 달 깔짝 있다가 사라진 사람이라. 그래서, 예우만 받았지, 존재감은 없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둘 다, 국가장이었죠. 그,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역시 국가장에 해당됐죠. 근데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먼저 죽었잖아요. 자살을 해가지고. 근데, 그때는, 집권자가 이명박 씨여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국장까지는 안 했어요. 국장까지는 아니고, 국민장이었고,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사회적으로 쌓인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국장이 간 거예요. 음, 그면, 그때까지만 해도 국장하고 국민장은 달랐어요. 음, 그런데, 그런데,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게 국가장으로 치러진 게, 국장하고 국민장이 통합이 됐어요. 각종, 그런, 국, 국가급 장례가 통합이 돼 있어서, 국가장이 돼가지고, 어쨌든,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그, 전직 대통령들 중에서, 죽었던 사람들은, 다 국가장으로 했다고 보면 돼요. 음, 근데, 전두환 씨, 노태우 씨는, 국가장을 치를 예우가, 박탈된 상태예요. 그리고 국가장으로 치러지게 되면요, 국립현충원에 묻힐 수 있어요. 그, 국가 보훈, 그거, 뭐냐, 보훈 혜택만 받아도, 국가 유공자만 돼도, 현충원에 묻힐 수 있는 거 알죠? 그래서, 이제 그 유공자들이 있어요. 그, 물론 이제, 뭐냐, 그, 4.19 유공자들은 4.19 민주 민주주의에 묻히고, 뭐 이런 게 있겠지만, 그, 근데 지금, 서울현충원에는 이제 자리가 없어요. 서울현충원은 자리가 없어서, 지금 내가 알기로, 최규하 전 대통령은, 대전현충원에 묻힌 걸로 알고 있어요. 자리가 없어서. 근데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서울에 묻힌 게, 아마, 자리가 미리 마련은 돼 있었나 봐. 하도 이제 오래전에 퇴임을 해가지고, 음, 하여간 그렇고, 근데,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아마, 서울현충원에 자리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 삼김시대 때부터 계속 투쟁을 했던 사람들이야. 김종필 전 총리는, 국가장 안 치른 거 알죠? 아마, 내가 알기로는 사회장일 거야, 그 사람은. 음, 총리에서 끝났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고, 어쨌든, 이 예우가 박탈되면, 현충원에 묻힐 수도 없어요. 음. 근데, 여태까지 그런 일은 없어서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영부인이 먼저 죽으면요.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때는, 그럴 수 있었잖아요. 유경수 여자가 먼저 죽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부부가 현충원에 묻혀있지만, 박근혜 씨 같은 경우는, 가족하고 같이 묻힐 예우는 없어졌지. 음. 근데, 어차피 박근혜 씨는 딸이니까, 뭐, 그렇다 치고, 이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영부인이 먼저 죽어. 근데 그렇게 되면요. 그, 이제 영부인이 먼저 죽게 된다면, 그, 뭐든, 그러면 이제, 뭐냐, 대통령의 재량으로, 그, 할 수 있으려나? 하여간 그건 모르겠어요. 그, 프란체스카 여사 같은 경우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현충원에 묻혔기 때문에, 프란체스카도 같이 묻힌 거거든요. 나중에. 음. 그랬는데, 아, 그러면, 영부인이 먼저 그랬을 경우에는, 그, 영부인이 먼저 다른 데 묻혀 있다가, 만약에 전직 대통령이 죽을 때 같이 합장이 되나? 이장해가지고? 하여간 그거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음. 어쨌든, 그러니까 이 경찰 인력이 배치되는 거는 사실 그거 문제 때문이에요. 예우가 박탈된 전직 대통령들도, 이 국가 보안상의 문제로, 보호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안전이 아니고, 국가 보안인 거야.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 근데 전두환 씨하고, 뭐냐, 뭐냐, 이순자 씨, 이 두 사람, 그래도, 마스크는 썼네? 마스크는 썼네요. 음. 작년 3월 이후 1년 만에, 음. 광주지법에 출석을 했고요. 그리고, 음. 어쨌든, 조비호 신부님. 이 증언이 거짓이라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근데 이게 불구속 기소예요. 솔직히, 나는, 왜 이거 구속 기소를 안 했는지 솔직히 모르겠어. 음. 나이가 80대라서, 구속 기소를 안 한 건가? 음? 이 사람이, 해외로 도피할 것 같다는, 그 판단은 왜 안 하지? 음.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무슨. 어쨌든, 2017년 4월에, 이 사람이, 회고록을 쓴 적이 있어요. 전두환 씨가. 근데 지금은 이거 회고록 판매 안 되는 거 알죠? 음. 그리고 문제는요. 이 전두환 씨의 회고록이 나온 시점이 언제였냐면요. 박근혜 씨가 탄핵되고 그 다음 달이었어요. 2017년 4월에 나왔다잖아. 한참 박근혜 씨 탄핵되고, 그, 박근혜 씨 파면되고, 대통령 선거 준비하고 있는 마당에, 국민들이 그거를 가만히 넘어가겠냐고요.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그러면 그, 전일빌딩에 그 박혀있는, 그, 뭐냐, 사격 그 흔적은 뭘까요? 왜냐면요. 그, 건물에 그렇게 총자국이 그렇게까지 남으려면, 헬기 사격밖에 없어요. 음. 어쨌든, 헬기든, 침투를 하든, 벽에다 사격은 했다는 거겠지. 음. 헬기 사격전인 중이나 대기가, 난 그 사람들이 하지 않았다고 본다고? 근데 그 당시에 계엄군이 군인이었나요? 거기다 재판 도중, 졸았다고? 피고로서의 올바른 자세인가요, 이게? 음. 그래서 3시간 20분 했고, 재판 종료 직후, 바로 광주를 떴다고? 음. 어쨌든, 피고인 출석을 했는데, 하아, 관련 뉴스 없나요? 음. 어쨌든, 그래서, 음, 전두환 씨 관련 뉴스는 뭐냐, 그거 하나만 여기 지금 메인에 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 뉴스 보고요,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엄마랑 아빠가 고등학교랑 대학교를 광주에서 다녔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그래서인지 나는 그게 개인적으로 민감해요. 그 5.18에 대해서는. 올해가 이제 5.18 40주년이라, 5.18 40주기라, 그래서, 그러긴 한데, 음. 어쨌든 저는 올해도 임의위한 행진곡을 틀거고, 음. 임의위한 행진곡을 틀건데, 아마 근데, 이거, 임의위한 행진곡 틀었다가, 유튜브에서 노란 딱지 먹나 모르겠어요. 안 그래도 지금, 그, 뭐냐, 박근혜 씨, 퇴진 관련, 그, 야외에서 방송했던 영상들, 다 지금 노란 딱지 못었거든요? 어, 그, 박근혜 씨 퇴진과 관련해서, 그, 했었던 그 영상들이, 지금 다 노란 딱지여가지고, 솔직히 좀 걱정이에요. 음. 지금, 내 유튜브 채널에서, 그 노란 딱지가요, 그, 노란 딱지 영상 붙은 게, 한, 그, 잠깐만요. 그, 노란 딱지 붙은 영상 필터 좀 한번 해보면, 수익 창출 제한, 하면, 음, 지금, 한 개는 최근에 풀렸고요. 지금, 제 채널에 노란 딱지 붙은 영상이, 18개예요. 최근에 올렸던 영상 중에서도, 노란 딱지가 하나 추가돼가지고, 지금 18개인데, 참고로, 그, 뭐냐, 노란 딱지 하나 더 붙은 거는 뭐냐면요, 그, 오거돈 씨, 그 시장 사퇴한 그 뉴스 있죠? 그거 관련 얘기했는데, 이게, 좀 약간, 그런 쪽 방향의 얘기가 있어서, 지금 노란 딱지가, 노란 딱지를 안 떼주겠대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솔직히 지금, 이, 솔직히 이 5.18과 관련된 컨텐츠를, 좀, 어떤 수위로 조절을 해야 될지, 솔직히 나도 지금, 걱정이거든요. 왜냐면, 노란 딱지를 좀 피하고 싶어, 난. 음. 노란 딱지를 좀 피하고 싶어서, 그거 관련해서는, 음. 일단 어떻게 할까,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전두환 씨에 대해서는, 음. 아마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반성의 기미가 없는 걸로 생각을 할게요. 그냥, 그, 근데 솔직히 그런다? 이게요, 구속을 시킨다? 구속을 시켜서, 그, 구치소에 넣으면요, 구치소나, 그런, 그, 교도소 이런 데 보내면요, 그, 국가가 밥을 먹여주는 셈이 되거든, 먹여주고 재워주잖아요. 국가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러는데, 이제, 기본으로 제공되는, 그런 보급되는, 그런 것만, 생활용품만 쓰고 살아야 되잖아? 기타 뭔가, 추가로 하고 싶은 걸 하려면, 본인 사비로 내야 돼요. 음. 음. 그래서, 그, TV는 아마 뭐, 뉴스, 그, 일정 시간만, 그 TV 보는 것만, 아마 허용이 될 것 같고, 음. 근데 솔직히, 그거에 국가 돈 들어가는 것도 아까워요. 음. 참.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해야 될지 솔직히 모르겠어. 어쨌든, 근데 이제 법정 최고형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집행이 안 되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법정 최고형량을 받은 그 형수들이 있어요. 그 수용자들이 있는데, 그 수용자들은 사실 법정에서 선고가 되고 나서요. 그 집행일이 따로 정해져요. 근데 이 집행일은 보통 그 기관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교도소라든지 구치소라든지 이런 데서 그 집행을 정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집행은 법정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법정 최고형에 대해서는. 이 법정 최고형에 대해서의 집행은 법원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보통, 이제 그런 집행과 관련된 거를 의결을 하면요. 대통령이 재가를 해야 돼요. 하물며. 근데 우리나라에서 21세기에 들어온 이후로 이 법정 최고형이 그 집행이 안 됐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음... 일단은 뭐 그래요. 이 전두환 씨에 대해서 좀 어떤 좀 대가를 좀 치르게 하고 싶은데. 사실 그래, 전두환 씨가 그 한때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가 그 감형돼서 석방이 돼서 나온 거는 사실 그거에 더 크잖아요. 그 12.12 5.18과 관련해서 그 처벌을 받은 게 아니잖아. 음... 정확히 얘기하면 노태우 씨의 비자금 사건으로 연루가 돼가지고 12.12까지 같이 조사가 된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독재 정권과 관련을 해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묶어서 올린 거거든요. 물론 5.18 특별법을 만들어주긴 한데 사실 노태우 씨 같은 경우는 5.18과 관련해서는 처벌받을 게 딱히 뭐가 애매하긴 해요. 근데 이제 노태우 씨는 사실 그거긴 하지. 전두환 씨의 그 파이어 에이그 친구이기 때문에 파이어 에이그 친구였다가 지금은 손절했죠. 지금은 손절을 했는데 참 그래요. 뻔뻔한 전두환이 노태우와 비교되는 이유 음... 이게 뉴스가 하나 더 떠서 한번 볼게요.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았고 음... 그리고 재판 내내 졸았다고 음... 피고인이 재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음... 어쨌든 뭐 그래요. 음... 근데 용서를 구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그... 오히려 법정에서 졸았고요. 요즘 그 동상 나온 거 알죠? 요즘 그 동상이 그... 전두환 씨가 무릎 꿇고 사죄하는 동상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동상 그... 뭐냐... 그 동상 뿅망치질 하려고 만든 거예요. 하여간 아... 그거를 사진으로 구했어야 됐는데 그걸 못 구했고요. 노태우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건강 문제 때문에 못 가니까요. 오른쪽 오른쪽의 세 번째 여기 어쨌든 그 노재현 노재현 씨가 여기 요 키 큰 사람인 것 같아요. 노재현 씨 맏아들이 대신 갔어요. 그... 뭐냐... 노태우 씨가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맏아들 노재현 씨가 대신 사과하러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5.18 민주 묘지를 맏아들이 대신 갔어요. 노태우 씨는 아들이라도 대신 보냈어. 어쨌든 그래서 동행했던 사람은 뭐냐... 그... 노태우 씨가 평소에 아, 내가 가서 참배를 해야지 해야 되는데 몸이 안 돼서 갈 수가 없으니 아들을 대신 가라. 5월 어머니 집을 또 갔네. 그러니까 그... 계속해서 아, 노태우 씨도 회고록을 썼어요? 음... 그래서 맏아들이 아마 그... 회고록을 그... 계정을 해야 될 수도 있다고 그... 하나 보네요. 음... 어쨌든 진상규명활동에 적극 협력을 해야 된다고 음... 어쨌든 그래서 그... 그... 이제 처벌로 받았던 이 두 사람의 직계가족 가운데 일때는 그... 그래, 노태우 씨는 아마 내가 보기에는 본인이 이제 광주까지는 못 올 것 같고 그... 그... 노... 노태우 씨의 아들이라도 갔으니 일단 노... 노... 노태우 씨는 이런 태도가 나중에 그 노태우 씨의 그 자손들이 계속 이게 지속이 돼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요 하... 전두환 씨의 아들들은 뭐 하나 모르겠어요 전두환 씨가 가지 말라고 하나? 잠깐만요 전두환 씨 가족관계 좀 한번 좀 제가 좀 검색 좀 해볼게요 왜냐하면 가족관계 가족관계 없네 어... 어... 그리고 노태우 정부 때 국무총리까지 합하면요 현재 현승종 현승종 전 국무총리가요 지금도 살아있대요 1919년 1월생이에요 아마 이 현승종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도 아마 증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쉽네요 만 백일세를 넘겼대요 3.1운동을 3.1운동 때 살아있었던 정치인 어쨌든 그래서 음 그렇고 정치인들과의 사이 어... 일단은 그... 정치인들과의 사이 볼까요 박정희 전 대통령 상관 어... 그리고 하나회 그래서 장성급 장교가 됐고 그리고 노태우 씨 노태우 씨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전두환 씨를 백담사로 보내버려서 그때 이후에 손절 선언 어... 근데 이제 96년 재판자의 잔해구치소에서 계란후라이 주나 어... 어쨌든 그... 평생 친구 사이라서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 이... 전두환을 대통령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경멸하는 사람이었다고 음... 어쨌든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죽었을 때 전두환 씨가 빈쇄해 간 적은 있었지만 그... 두 사람과의 관계는 그... 전어머의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는 사형선고까지 그... 내렸었던 사람인데 음... 연결식에서 조문을 했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 어... 대통령 임기 중에 한 번 세배를 했대 이명박 씨 김영삼이 발탁해서 키운 정치인 어... 딱히 뭐 없네 박근혜 씨 당연히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니까 뭐 관계가 있었겠고 현 대통령하고 전두환 씨와의 관계 그... 전두환 씨가 1976년 여단장일 때 문재인 대통령한테 특전사 최우수 표창을 직접 수여한 적이 있대요 음... 근데 이후 대통령이 이제 5월 17일 때 복학생 협의회 활동으로 계엄령 위반으로 청량리 구치소에 수감된 적이 있었죠 음... 근데 참고로 여단장일 때 사령관도 표창을 했는데 그 사령관은 정병주 소장 음... 어쨌든 하여간 그렇다고 하구요 아... 아... 가족관계가 안 나와있네요 왜냐면 내가 이기로 그... 전에 그... 배후활동했던 사람들 중에서 그... 맞아 이 사람이거든요 맞네 그... 박상하 씨가 그... 뭐냐 전재용 씨하고 결혼한 거 알죠 그래서 시아버지가 전두환 씨예요 어... 어... 그래서 전재용 씨가 그... 전두환 씨의 그 둘째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그... 그래서 뭐냐 전재용 씨 비자금 사태에 연루가 됐는데 전재용 씨하고 혼인신고만 하고 어... 어쨌든 결혼은 했다고 하네요 음... 어쨌든 박상하 씨가 전두환 씨의 며느리인 게 맞았네 어... 근데 이제 몇째 아들인지 궁금했었거든요 어쨌든 그랬는데 음... 거기까진 얘기 안 가는 게 맞고 음... 어쨌든 음... 참 이... 참 이게 전두환 씨는 이 사람이 솔직히 근데 우리나라 지금 약간 그런 민주주의 역사를 보면요 정말 그때 투쟁했던 지도자는 지금 다 죽었고 음... 지금 그 시대에 투쟁했던 삼김들은 지금 나 이 세상에 없잖아요 삼김들은 없는데 전두환 씨만 아직 용서도 안 빌고 있고 어... 참 그렇다는 얘기예요 끌고 있고 또 다시 구웨어 uster 슬퍼